너가 언제 봐도 대가리만 떠다니는구나 쟁반 대가리 뭐 하이매준 벗고 시작하지 쟁반 대가리 너는 탁구공이나 전 벨꼽이 쟁반 대가리 니 강대뼈로 등산가도 되겄어? 빙이라고 들어봤냐? 저 북극에 있는 그건 빙산이보이 빙시 그건 빙산이보이 빙시 그건 빙산이보이 빙시 그건 빙산이보이 빙시 그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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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빙산이 보리다 빙시가 무지개 반사 이 자고 없는 년대라! 현명! 이놈의 주사! 신랑 알면 정내미 떨어진다고! 둘 가슴이 염들지도 않듯이 퍼라 독승을! 관절대로 확 뜯어진다고! 혈질을 쿡! 쑤서가지고 눈탱강을 빼고! 전화주사함을 뵙수로 파괴 저어갖구만! 니미! 신랑발데! 내 생각은 손바 때려서 당장 들었다고! 더 싸워봤는디! 어쩌나 툴! 시패를 안 했는디! 니미! 나 주먹고 웃는 놈디! 악덕네! 인자는 일찍아 집사! 오! 시프렛! 으아아!! 으어!! 으으! 으앟! 으아아! 으어! 으악!!